아찔한 빌딩 숲 사이로 국적불명의 이상한 차 한 대가 달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차의 이름을 맞추시는 분이 계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차 박사 칭호를 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이름을 맞추는 분이 계시다면 이 차의 이름을 맞추는 분이 계시다면 이건 몇 년씩? 54년씩 54년씩이란 우리 큰애님이네 뉴저 때 이거 타고 총싸움 하고 그랬던 차라고 이 차의 이름은 윌리스 아니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흘러간 고향끼리도 즐겁게 넘던 예님을 찾아 잔잔한 촛바람 속에 그 이름 불러갔던 너 애가 애를 업은 모습 1950년대에는 흔한 풍경이었죠 그 시대에 또 다른 흔한 풍경이 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Hurry! 이게 웨일시 집이에요 이게 6.25 전쟁 때 미군들이 가져와서 전장에서 사용했던 차들 그 뒤에 꼬마들이 한 10명씩 먼지 먹으면서 구경하려고 따라갔어 그 시절에 적용이 없었다면 자동차라는 게 조금 늦어졌죠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동차 자, 얘기인 즉선 미군이 전쟁 직후 불화했던 이 윌리스 지프의 엔진을 떼어내서 똑같이 만들어낸 뒤 엔진 위에다가 새로운 차체를 씌워 최초의 국산차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지요 그럼 도대체 누가 옛날에 이 차를 만들었는가? 한경도 아바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영삼 씨라는 엔진 기술자가 입사를 했어요 국제차량공업소에 김영삼 씨가 수시로 수단전 하든지 만날 때 얘기저기 할 때 되면 최무성 씨, 최 사장한테 권합니다 최 사장, 우리도 국산 자동차로 엔진을 만듭시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군 폐차 부품이 콧 닫아집니다 아 엔진은 무슨 얼어 죽을 엔진 베어링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반에 아니, 우리가 기술이 있어 아니면 도구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치워 치우슈 어떻게 하든지 엔진 내가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이거 우리 회사에서 국산합시다 계속 졸라가지고 미군 폐차 부품도 떨어져 나가니까 그때 최 사장, 동생들도 도전해봅시다 1954년 국제차량공업소라는 정비공장에서 김영삼 씨가 국산차 1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이지만 일본에서 기계 설계 학원을 다녔고 엔진 공장에서 일을 했던 경험도 있는 당시 최고의 기술자였습니다 김영삼 씨는 조수들과 함께 차 한 대를 통째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차 외관은 미군비대 드럼통을 잘라서 나름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만들어본 적이 없는 엔진이었습니다 모래와 시멘트가 혼합된 상자에 미군 지퍼 엔진을 넣었다 꺼내고 쇳물을 부어넣습니다 쇳물이 굳으면 엔진 형태가 나오는데 이 쇳덩어리에 일일이 구멍을 뚫어 엔진 내부 모양을 만드는 것이지요 한 번도 만들어본 적이 없는 엔진을 껍데기부터 내부까지 우직하게 하나하나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참 고난의 길이었어요 주물부에서 엔진 다 선반 도구 깎아가지고 딱 맞춰서 이제 시동시험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기술도 없으면서 뭔 엔진을 만든다고 그래? 완전히 호수구 한 말이야 호수구 엔진이 열이 첨 몇 벗대고 올라가거든 쇠가 강도가 견디지 못해서 금이 작아 버려 엔진은 열 개까지 파손 시킨 거예요 파손하고 나서 이 양반이 느낀 게 아하! 열철이구나 열을 어느 정도 해서 쇠물을 녹여야 되고 어느 정도에서 열철을 해야 되는지 이걸 자꾸 터득하게 된 거예요 엔진 내부에는 힐린더가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 속에서 깨지지 않고 힐린더가 수만 번을 왔다 갔다 하려면 쇠가 강해야겠죠 김영삼씨는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이 강한 쇠를 얻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싱작두 속에서 challenger 곡이 어느 정도 서비스 필 Target 그날 김영삼씨는 그 감격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시발집은 출시되자마자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최고 높으신 분들도 보러오고 그통에 쌀 한 가무니가 7천원이었던 시절 가격이 8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팔려나갔습니다 63년까지 한 2,200여 대 만들었어요 굉장한 겁니다 1950년 무에서 일어나가지고 엔진 국산화 시키면서 전기자전거를 마지막으로 그의 존재도 잊혀져갔습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필요하다는 시발택시는 출시 10년 만에 거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일본 리산에서 수입해 조립, 판매한 사나라 자동차가 월등한 품질로 시발택시를 밀어낸 겁니다 시발을 만들어 냈던 국제차량공업사는 문을 닫습니다 최초의 국산 엔진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운행하면 고장 많아요 부서진다든지 부서진다든지 캬브리에다가 맥해버린다든지 이런 거지 그러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시발 엔진의 한계는 정밀성입니다 0.01mm 오차로 술을 깎는 기술이 없으면 실린더 덮개 사이로 압축된 가스가 새어나갑니다 엔진이 제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시발 엔진 이후 한국 자동차 업계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밀성이 필요한 엔진 같은 부품은 모두 다 수입을 할 수밖에는 없었죠 초기에 우리 국산차들은 몇 개월 타다 보면 뭔가 모르게 나사 풀린 듯한 느낌 뭔가 모르게 덜달거리는 느낌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정밀도의 문제였어요 지금 보면 정밀한 부품이 조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소음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러한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 큰 숙제였고, 목표였죠 우리가 정밀 기계 가공에 매달리던 60년대 말 미국은 아폴로 11호를 쏘아 올렸고 인류는 사상 최초로 달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암스트롱이 전 인류가 지켜보는 가운데 달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1969년 7월 21일 11시 56분 20초 정말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해 일본은 람다라는 발사체를 통해 인공위성 오스미를 지구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합니다 기술 수준을 볼 때 선진국들이 어른이라면 우리는 이제 막 걸음을 배운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기술 수준은 60년대의 수출품만 보면 압니다 그런데 금년도 주요 수출품목은 생돈, 선어를 비롯해서 무연판, 주웅석, 한천, 오징어, 합판, 생사광목 등입니다 당시 수출품 중에는 애완용 다람쥐 소를 만들기 위한 돼지털 오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뇌절중 치료제 성분을 추출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발 산업이 이때 시작됩니다 대학살기! 인절미가 있어요! 인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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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니 걸렸어? 몰라! 그냥 할 거야! 안돼! 구애인다 하면 어떡해! 얘들아! 얘들아 이리 와봐! 야, 어르식아 사찰 줄게! 자, 너도! 안녕! 안녕!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기가 많네! 왜 이렇게 많아? 숙회가 하얗구만! 어휴, 이건 뭐? 이렇게 잡을래 닫냐? 몇 년 걸리겠다, 야! 가만히 있어봐! 이럴 때는 본격적으로 다 아이고, 기다려봐! 잠깐만! 아이고, 기다려!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자, 아저씨 갈게!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가만히 있어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 했어, 다 했어! 자, 자, 아저씨 갈게! 어?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아저씨 갈게!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사탕 매달 주고 머리 똑 잘라서 가져가 버리고 어머니들이 너 머리 조심해라! 머리 잘든다고 하면 절대 하지 말고 사탕 준다고 하면 도망쳐라! 이렇게 일렀다고요 머리에 순한 시대가 있었어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여기 증거들이 있습니다 가발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머리카락 값이 금값이 뛰었던 거죠 가발 수출액은 1965년에 155만 달러를 넘어섰고 1970년에는 100배가량 성장한 1억 달러를 돌파 총 수출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를 먹여 살린 산업이었습니다 아직도 옛날 방식과 똑같이 가발을 만들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남아있습니다 김현두 씨는 10대 때 형님이 하던 가발 공장에서 일을 배운 이래 아내와 함께 40년째 가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짜 머리카락을 써서 가발을 만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발 만드는 일은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가발에 머리카락을 심는 망사틀을 만듭니다 그런데 망사틀을 붙이기 위해서 바르는 그러니까 접착제 역할을 하는 화공약품이 보통 독한 게 아닙니다 냄새가 많이 독하죠 이 우레탄 자체도 굉장히 독한 거예요 이게 화공약품인데 저도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15년도에 위암 수술을 했거든요 저 말고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좀 위염이라든지 위비함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독해가지고 아내가 하는 일도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눈이 아프고 시력이 나빠지는 겁니다 수십만 가닥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붙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오는 직업병입니다 걸렸잖아요 한번 돌리고 다시 또 한번 엮어서 요즘은 아무리 돈을 줘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한국으로 시집 온 캄보디아 댁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힘들어? 많이요 눈물이 자꾸 나오고 눈도 침침해지고 네 심심해지고 눈물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 저 심심히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눈물 흘리고 있으면 시험하니까 일하지 말라는 게 좋아요 김효인두 씨 부부는 가발 공장에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얘기를 했죠 사귀자고 그렇게 된 거예요 둘 다 가발 만드자 만나신 거예요 그렇죠 한 회사에 있었죠 한 회사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8시 반에 일이 끝났으니까요 엄청 힘들었죠 시골에서 있어봤자 또 일을 또 못하잖아요 돈 못 보니까 농사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고 그래도 가발 공장에 또 일자리가 많으니까 또 가발 공장으로 몰리고 하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는 거의 가발하고 봉제 공장이 최고였을 것 같아요 수많은 우리의 누이와 엄마들이 눈물로 밥을 말아먹으며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했죠 70년대로 접어들면서 가발 공장에 이어 봉제 공장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업이 됩니다 1970년대 중반 섬유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73만 명이 넘었답니다 이 시대에 보물 취급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봉틀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봉제 산업은 전부 다 일본에서 수입해서 재봉틀을 썼죠 그러면 그 가격이라는 거는 뭐 일본 죽기나 브라더가 부르는 게 값이었겠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재봉틀이 나오지 않으니까 70년대 말 재봉틀 한 대 값은 차 한 대 값과 비슷했습니다 세거를 살려면 200만 원 정도 그 당시 2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중고도 연식이 많이 지났어도 그냥 쓸만 원 정도가 7, 80이었으니까 1980년 당시 초기 창업자금은 임대료 750만 원 재봉사 5명 한 달 월급 200만 원 보호조 5명 한 달 월급 100만 원 그런데 재봉틀 열대 값이 무려 2,500만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재봉틀 유지비 수입비까지 더하면 초기 창업비용에서 기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이죠 어떤 특정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 부품 자체가 없어서 수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장이 나면 작업에 대한 그 부분은 스톱이 되는 거예요 7, 80년대 보호조업체 중에서는 재봉틀이 고장나서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이 줄었다고 월급을 줄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재봉사들은 당연히 재봉틀 수리기사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죠 빨리 고쳐서 일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수리기사들도 고장나면 전혀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봉틀의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 미싱기어입니다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곳이죠 이곳에서는 80년대 초부터 재봉틀 국산화를 시도했습니다 일본에서 전수 다 가져왔어요 100%를요 나사서부터 100%를 다 갖다 여든 조립만 한 거죠 100% 수입을 하다가 이제 국산화를 시도를 한 거죠 한국의 기술자들은 의욕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부품을 국산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커다란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미싱기어의 핵심 부품인 이놈 때문이었죠 일반적으로 기아라 그러면 직선으로 된 기아인데 이 스파이랄 베벨 기아는 치가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어진 칠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고 쇠부칠을 불에 달구어서 이것저 조직을 변화시켜가지고 강하게 만들고 또 강하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또 부러지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너무 처음에는 어려웠죠 재봉틀의 엔진 미싱기어를 이루는 것은 발음하기도 까다로운 스파이랄 베벨기어라는 곡선형의 기어입니다 이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바느질을 하는 것이죠 이 상축이 320도 회전하는데 4000 바꾸가 돌아가면 밑에는 8000 바꾸가 돌아갑니다 배로 속도가 여기는 한 바꾸 들어오면 밑에는 두 바꾸가 돌아요 그러면 그 밖은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미싱이 회전을 하다가 깨져버려요 부품들이요 정밀하고 강한 기계 부속을 만드는 일은 70년대 이후 모든 산업이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좀 특별한 고교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교 시절 이들은 3년 내내 한솥밥을 먹으면서 같이 자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10년이 부품방에서 뭐 3년간 같이 있었으니까 뭐 형제나 다름없는 그런 관계를 수업으로 들어갔는데 대장간이로 가는 거야 대장간은 고향도구나 고향도구나 두 당신이? 그리고 내가 그때 수업을 딱 마치고 나와서 야 이거 나 이거 하러 온 건 아닌데 솔직히 하기 싫어서 난 기타 치고 노는 거 좋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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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이 많아서 그때 기초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업도 하고 우리가 생활도 하고 그러는 게 많단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야 이들은 모두 금호 공고 졸업생들입니다 1972년 정부는 중화학 공업 정책을 수행할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 공업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금호 공고의 목표는 선명했습니다 100분의 1mm를 가공할 수 있는 정밀 기능사 양성 가정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다 병 드시고 장남에다가 이제 고등학교도 못 갈 정도였죠 사실은 근데 마침 이제 금호 공고가 생겨서 거기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입혀주고 다 하니까 아침 8시경부터 저녁 어떨 땐 10시, 11시까지 기계 앞에서 부품을 만들어내고 측정을 하고 하는 기능 훈련을 거의 3년 동안 반복을 했죠 금호 공고는 일종의 사관학교였습니다 점호가 매일 있었고 일과는 빈틈없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고 졸업 후엔 R&TC라는 기술 하사관으로 5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대학 시험도 못 보고 이제 군에 가야 되니까 그것도 5년이나 이제 가야 되니까 19살, 20살 때 하사관으로 가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개중에는 이제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만 이미 이런 환경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 자리에서 현대중공업에 입사했던 공고졸업생 20명에 인생을 추적한 한 연구가 있습니다 공고졸업생 대부분은 농촌 출신 그 중에서도 빈농의 기준인 논 천평 밭 400평 이하를 가진 가난한 농촌 학생들이었던 거죠 이들이 입사했을 당시에 초봉원 평균 3만 8천원 그런데 입사 40년이 지난 2013년 임금은 대한민국 평균 임금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기 소유의 집이 있고 자식들은 대학교육까지 마쳤고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평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고졸업생들은 우리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수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공고졸업생 박시병씨 그는 재봉틀을 국산화하던 선스타라는 큰 기업에 기여를 납품하던 부품 공급업자입니다 국산화하기가 가장 까다로웠던 미신기어 제작을 혼자 도맡았고 그로 인해 숱한 고생담을 만들었습니다 기어의 이빨이 곡선인 스파이럴 베벨기어는 일단 곡선으로 모양을 깎는 자체가 엄청난 고난도 작업입니다 어느 위치에서 깎느냐에 따라 기어의 모양이 다 달라집니다 수없이 깎아서 수없이 깎아서 완벽한 곡선 기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해야될 수 없고 수천 번은 될 거예요 기아를 한 가지 아이템 가지고 수천 번은 파봤을 겁니다 2년 이상 걸린 걸로 기억합니다 엄청난 스테레스죠 그래서 턱이 아파요 턱이 이걸 이를 깨물고 항상 압박감은 많이 여유가 없으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열 처리 쇠가 너무 강하면 부러지고 너무 약하면 기어 이빨이 빠집니다 이것은 열 처리를 통해 결정됩니다 미신기어에서 문제없이 돌아가는 탄력이 있으면서도 강한 최적의 강도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몇 년의 시행 작업 끝에 성공 직전까지 왔는데 마지막 단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냥 철망에 깔아가지고 기어를 흩어놓고 그렇게 열 처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열 처리가 균일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철망에 기어를 놓고 최종 열 처리를 할 때 고온에서 기어들이 움직이며 서로 부딪히는 바람에 고른 열 처리가 안 되었던 거죠 이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넘어설까 4년째 끌어온 미신기어를 잡고 끙끙대던 그에게 빅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고치 모양으로 기둥을 만든 후 그 기둥에 기어를 끼워 구우면 어떨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한번 해보자 기어는 균질하게 열 처리가 되었고 강하면서도 탄성이 있었습니다 4년 만에 납품받던 업체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죠 뭐 콜롬모스의 달걀이죠 뭐 알고 나면 너무나 쉬운 건데 그걸 생각해낸다는 게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재봉틀의 핵심 부품 미신기어가 박시병 씨에 의해 공급되자 그은 8년 만에 완전 국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던 기어를 저희가 발주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선진 물산 기어로 완전히 이제 대체가 된 거죠 일제 기계를 신품으로 살면 한 2, 300만 원 정도 들어갔으나 국산 기계는 12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이제 기계를 개체할 시기가 오면 다 선스타로 바꿨죠 그 순식간에 그냥 모든 기계가 다 일제 기계를 밀어내고 선스타로 다 헷갈렸었어요 딸이 어릴 때 아빠는 무슨 일을 하냐 물었을 때 차근차근 설명해 주죠 이건 톱니바퀴다 톱니바퀴를 만드는데 세상에서 제일 만들기 힘든 톱니바퀴를 아빠가 만들고 있다 그거를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아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수만 대의 재봉틀이 국산화된 이후에도 아직 핵심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던 물건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볼펜입니다 아니 무슨 볼펜의 핵심 기술이 필요하냐고요 모르시는 말씀 볼펜 잉크는 볼펜 볼 사이에 0.003mm의 틈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글씨가 써지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먼저 지름 0.7mm의 초소형 볼펜 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현옥 씨는 볼펜이 처음 수입되던 시절부터 초소형 볼펜 볼 만들기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본에서 다 뒤로 왔지 일본 사람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기술을 안 줘 이렇게 한국을 개발을 못하게 맹기는 거야 죽어도 이걸 물고 늘어져야겠다 비교적 큰 크기의 구슬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철사를 기계로 조금씩 자른 후 동그란 모양이 되도록 가공하면 됩니다 큰 것 같으면 기계에서 찍어 나오지만 동그랗게 이거는 가장 자른 거를 1mm에 1mm에 사각이 잘라져서 헐적이 굴을 내려고 보니까 망치로 찍을 수도 없고 하나를 작은 걸 깎으려면 손 위에다 올려놓고 깎을 수는 없으니까 장비에다 놓고 깎아야 되는데 그걸 고정도 시켜야 되고 그 작은 부분을 그 다음에 닦는 공구도 작아야 됩니다 내가 머리 센 것도 그때 머리 세고 머리도 다 빠지고 하나 깨는 이제 그 생각이지 이거 될 거냐 잡기조차 힘든 볼을 도대체 뭘로 깎아야 될까요? 그러던 어느 날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겁니다 깨알만한 수구수를 깎을 도구를 포기하자 대신 바람으로 수를 깎을 수는 없을까? 맞습니다 쇠 조각들이 바람에 따라 둥근 원판 내부를 빙빙 돌다 보면 자기들끼리 부딪히며 원형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쇠 조각들이 바람에 따라 둥근 원판 내부를 빙빙 돌다 보면 자기들끼리 부딪히며 원형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비로소 완벽한 구 형태의 지름 0.7mm짜리 구슬이 얻어지는 것이죠 이 초소형 구슬은 볼펠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핸들의 핵심 부품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엔진의 스파이럴 베벨 기어는 미신기어의 그것과 똑같죠 산업의 신장이 될 핵심 기술로 대한민국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월남 정보군의 저조한 전과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던 세계 매스콤은 옛 코리안 타이거의 승전 소식을 대소 특필했다 1965년, 대한민국 정부는 청룡부대 등 약 1개여단 규모의 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합니다 1966년, 미국이 한국에 추가 파병을 요청하자 한국 정부는 파병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브라운 각서를 통해 군수협조와 경제원조를 약속했죠 우리 젊은이의 희생에 대한 대가로 미국의 자금이 우리나라로 온 것입니다 이 돈은 한국과학기술원, 즉 키스트의 창립 자금이 됐습니다 영입 재미 과학자 1호 최형섭 박사는 키스트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국 과학자들을 유치한 것이었죠 세계에 있는 유명한 기업체 500여 개를 다니면서 봐서 그 안에 한국 사람이 있나 없는 날 찾았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봉급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되겠지만 당신네들이 만약에 키스트에서 찾아야 할 보람은 내가 여기에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 그 자부심 최형섭 박사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개념의 운영안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연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산업체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기업의 돈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 즉 계약연구제입니다 주변에서는 웃기지 말아라 1인당 GMP 100불도 안 되는 나라에서 무슨 인프라스트럭셔가 있다고 계약 연구를 하느냐 처음에 나도 와가지고 한 3, 4개월 동안 밤을 못 잤어요 도대체 계약연구를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고민을 할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자마자부터 산업계에 뭐가 필요하냐는 걸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최형섭 박사는 산업에 바로 쓸 수 있는 연구를 한다는 철학으로 연구원들을 독려했고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홍삼 가공기술이 개발되었고 이어 국내 최초의 탁상계산기 칼라TV 전자식 전화교환기 등이 속속 개발되었습니다 70년대 중소기업이었던 이 회사는 키스트와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개발을 통해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합니다 고온 고압으로 탄소를 인공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기술 그리고 겉을 구리로 씌워 전기를 잘 통하게 한 동복강선 제조기술이 성장의 비결이었습니다 동복강선은 70년대 중반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아마 85년도에 키스트하고 같이 공동개발을 시작했거든요 동복강선을 개발을 시작할 때 그때 저희 그룹 매출액이 8억이었는데 10년 뒤에 그룹 매출액이 470억으로 거의 한 50배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이럴 듯 키스트는 계약 연구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의 전체 청사진을 그리고 각 산업의 설계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맞춤형 과학기술 개발을 지도했던 최형섭 박사의 아이디어를 학계에서는 초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경제 기적의 비밀 중에 하나였죠 당시 포항제철은 키스트의 설계에 따라 국가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설립 초기 수많은 기술자들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포철 신화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는 샘물을 만드는 용광로, 즉 고로를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고로 자체가 어느 한 곳에서 잘못되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공장이거든요 용광로가 커지다 보면 밑에서 뜨거운 가스가 올라가고 위에서는 찬 장인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열교환이 돼야 되거든요 교환이 안 되면 식어서 샘물을 굳히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아랫부분에 샘물이 굳어서 오도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 냉각을 시켜버리면 안에 있는 내아물들이 다 상하기 때문에 다시 로우를 만들어야 됩니다 개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천억의 기회 손실이 되고 초기에 또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웠죠 설립 초창기 기술 담당자들은 용광로 제어의 진땀을 뺐습니다 철을 만들어내는 것은 24시간 가동되는 일관 작업입니다 용광로에서 만들어진 샘물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철강 제품으로 변신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용광로의 샘물 배출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철을 만드는 원료인 철광석과 석탄을 함께 떨어뜨리며 샘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입자 크기의 차이로 녹는 점이 서로 달라 일부분이 굳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새 방법이 도입됐습니다 재료를 섞어 뿌려서 비중차를 줄이고 내부의 온도를 균질하게 하고 또 산소를 공급해서 내부의 샘물이 부분적으로 식지 않게 하는 방법 등 모든 기술을 적용해 본 것이죠 그 기술을 빨리 체득을 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고로 기술을 획득하게 된 거죠 용광로 제어 기술의 확보로 양질의 철강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는 또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용광로를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기술 때문에 대규모 철강제를 소비하는 산업들이 연쇄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포스코가 그런 값싼 그리고 근거리에서 강제를 공급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빠르게 성장을 했었고 또 자동차 산업도 자동차 외판제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급 판제를 포스코가 상당 부분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 산업이 가능했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수출차 포니는 포항제철에서 자동차용 강판을 공급받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포니는 진정한 의미의 국산 고유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엔진을 모두 일본에서 수입했기 때문입니다 그 엔진이나 트랜스미션은 전부 미쓰비시의 기술 제휴를 받아서 차량에 탑재를 하고 있을 때예요 일본에서 쓰던 엔진이기 때문에 첨단 엔진이 아니잖아요 우선 선진국에 가서 잘 팔 수도 없고 둘째는 제값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돈을 못 벌면 R&D 투자를 못하고 그러면 또 기술 예속이 되고 이렇게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1984년 이현순 박사와 5명의 신입사원이 팀을 꾸려 독자 엔진 개발을 시작합니다 내부 반대가 많아서 아예 내부 입김에서 자유로운 신입사원들만으로 팀을 꾸렸던 것이죠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엔진 개발이 어렵다고 하고 남들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엔진이 깨져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깨먹은 엔진이 거의 30대 가까이 될 겁니다 그때 대당 2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요새로 말하면 아마 한 1억 5천이나 그러니까 회사 전체에서 만에 하나 실패하면 우리는 오독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포기하자 이거 엔진 개발이 계속된 것은 최고 경영자의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엔진 개발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엔진 개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 쓸 수 있는 엔진인지를 다각도로 확인하는 엔진 테스트만 무려 6년 넘게 했거든요 그러는 사이 별일이 다 있었답니다 부품업체하고 협의를 하러 독일 출장을 갔다 오니까 책상 의자 다 없어지고 방이 텅텅 비었더라고요 보직 해임을 당해서 6개월 동안 보직이 없이 부보직으로 있었습니다 복도에 달랑 책상 하나 놓고 쫓겨나는 분위기가 된 것은 고 정주영 회장이 현대전자 설립으로 정신이 없는 사이 대주주인 미쓰비시의 영향을 받은 이사들이 독자 엔진 개발에 반대하며 개발팀을 압박했기 때문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둘 생각을 했지만 이현순 박사는 자동차 논문을 읽으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현대전자 설립을 마친 정 회장은 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시험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설계가 잘못된 거냐 설계가 잘못됐다면 어디가 잘못된 거냐 원인은 한 100가지 되는데 그중에서 도대체 무엇이냐 그때는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죠 골똘히 생각하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아 이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잠을 깨갖고 헤드 부위에 쿨링이 잘 안 되는데 도대체 이게 왜 안 될까 근데 거기에 이제 기포가 모여 있어서 쿨링이 안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가서 확인을 했더니 기포가 역시 있었어요 기포가 발생을 하면 물이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물이 흘러가지를 않으면 냉각을 시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결국 냉각수 흐름을 개선하면서 더 이상 깨지지 않는 엔진이 만들어집니다 그날은 30분, 1시간, 2시간이 지나더라도 엔진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보고 1991년, 7년 남짓의 시험 개발 끝에 완성된 알파 엔진은 스쿠프라는 차에 최초로 탑재됩니다 이 엔진은 당시로서는 최참단의 엔진이었습니다 미쓰비시는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를 굉장히 밑으로 보고 자기네들의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네들도 안 갖고 있는 그런 고성능 엔진을 내놓으니까 굉장히 당황한 거죠 구보 회장은 미쓰비시의 엔지니어들을 모두 불렀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우리가 NF 소나타에 탑재하기 위해서 세타 엔진을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미쓰비시가 기술 제휴를 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 제휴를 해줬어요 우리가 설계한 엔진을 미쓰비시가 기술 제휴를 받아서 로얄티를 내고 썼죠 2003년부터 이후 현대는 세타, 감마 등 더 진부된 엔진을 연속 개발했고 핵심 기술 확보에 맞물려 매출도 급신장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자동차가 올해 100만 번째로 선적하는 독일행 수출 차량입니다 극심한 내수 부진에도 올해 로얄티도 없이 우리 차에 딱 맞는 엔진을 개발하니까 갈 경쟁력, 품질 경쟁력, 성능 경쟁력이 생기니까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자동차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반 기술을 같이 활용하는 조선 산업이나 항공 산업이나 여타 다양한 공업 기반이 같이 올라가고 발전하는 거죠 핵심 기술을 확보하면 그 산업은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또 다른 산업으로도 파급되죠 한강의 기적은 이 같은 핵심 기술의 확보가 쌓이고 쌓여 이루어진 연쇄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수십 년 핏다머린 노력으로 확보한 핵심 기술이 이젠 쓸모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통째로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동차에 기름으로 가는 옛날식 엔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가 주주가 되고 있습니다 시발 택시를 몰아낸 새나라 택시 기억나세요? 새나라 택시를 만들었던 바로 그 일본 회사에서 만든 이 차에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운전대 없이 모니터로 위치만 확인하는 무인 자동차입니다 전기모터를 사용해서 탄소 배출량은 제로로 줄이고 센서 기술을 통해 주변의 사람과 장애물을 인식해서 혼자 알아서 가는 겁니다 자, 보시죠 앞쪽을 꽉 채웠던 엔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자동차는 기름 대신 수소나 전기를 충전해서 환경오염이 없이 스스로 알아서 가는 차가 될 겁니다 이제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는 새로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기술 개발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핵심 기술 새로운 심장을 확보하려는 전쟁입니다 그 심장을 가진 자가 다시 새롭게 이 세상을 지배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